이 놈은 미끼를 물은 거야 지금 특검이 발의가 되고 장인부터 지 아버지 회사 자기 문제, 자기 마누라 문제 민심이 아직까지 자기를 지지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오판을 한 거야 그냥 신이 났어요 지가 지금 똥통에 빠질지 용암에 빠질지 쓰레기통에 빠질지도 모르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 TV 빵식입니다 지금 한동훈이가 국민을 팔고 대통령실을 저격하고 국민의 민의를 아주 우습게 보고 있어요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놈이 지금 자기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보수파 국민들의 대다수가 지금 열의 8, 9명이 본인을 싫어하고 지금 뭐 국민의힘 당사를 거의 포위하죠 포위 지금 뭐 한동훈의 퇴진 집회가 어마어마합니다 당사를 그냥 여러분 가보셨죠? 거기 여의도 당사 가보시면 거기가 뭐 길이 크지도 않아요 수천 명이 모였다 그러면 거기 완전히 그냥 꽉 차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압이 기한이지 뭐 거기다 주말마다 광화문 집회 수십만 수백만이 몰려가지고 지금 한동훈을 규탄하고 퇴진시키기 위한 보수 인사들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 참여하고 계시죠 이놈이 뭘 착각하고 있냐면 여러분 그 지난주에 보시면 이놈이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싸대기를 맞고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고 당내에서도 원내대표 전 당대표 그리고 보수의 일명 올드라이트 중진급 이상들이 사실상 한동훈의 퇴진을 촉구하는 아주 비난 성명들이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놈이 믿을 사람들이라고 하면 총선 때 보수의 기생하면서 배지를 훔쳐단 기생충들 쓰레기들 20여 명의 좌파 국회의원들 좌파 국회의원이죠 이것들이 지금 나갈 준비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플랜들이 다 짜여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다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놈들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동훈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죠 아시다시피 뭐 비례대표 공천받아갖고 뺏지단 초선들 아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또 동조하는 이 부산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이 좌파 전향했다 하지만 절대 우리가 전향한 사람들 성향 이런 걸 안 바뀌듯이 조경태가 또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한동훈을 돕고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한동훈은 그냥 의석수 가지고 마치 과거의 정의당처럼 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이재명과 손을 잡고 이 범죄자 범죄자들끼리 단합을 해서 이재명 범죄도 덮어주고 한동훈 본인 범죄도 덮으면서 한동훈 특검 대신 김건희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먹히겠느냐 지금 돌아가는 이 정치 구도를 보면요 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아시다시피 한동훈은요 정치에 대해서 아마 저보다도 모를 거예요 그렇죠? 조작질만 할 줄 알지 밀시돼서 이런 놈들이 주위의 간심배들에게 이제 둘러싸여가지고 본인이 어쨌든 조중동에 의해서 이준석처럼 이용당하고 있는 거를 알란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어울리지도 않은 당대표의 타이틀을 딱 틀어지고 본인이 뭐가 됐느냐 또 그 당대표라는 타이틀을 보고 권력의 단물만 빼먹으려고 그런 간심배들이 질비한데 이거를 몰라 자기를 정말 멋있어하고 자기를 정말 아끼고 충성심이 넘치는 뭐 그런 존재들로 이렇게 오판을 하고 있는 듯 보여요 이놈이 얼마 전에 무슨 뭐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말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투표에 의해서 한번 관찰시켜보자 이런 넋빠진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놈은 미끼를 물은 거야 지금 아니 대통령실에 우리가 뭐 좋던 싫던 간에 어쨌든 중진급 이상들 오선들 특히 뭐 정진석이라든지 보수의 어쨌든 이 올드라이트들이 질비한데 이놈이 지금 이렇게 투표로 하자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 투표로 하자 그럼 이놈이 무슨 의도를 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놈이 이제 지난주에 보면은 대통령실에게 싸대기를 맞고 이렇게 이 국민의힘당 중진급에게 싸대기를 맞으면서 태세 전환을 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느냐 이제 이 여러분 보시면 전공의들 만나고 교육계 사람들 만나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잖아요 엄청나게 싸돌아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다 자기 편인 줄 알아 여론이 민심이 아직까지 자기를 지지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오판을 한 거야 그러면 대통령실의 정진석이라든지 이 중진급 이상의 보수의 올드라이트들 정치인들이 이놈들이 뭘 하고 있는지 머리 위에서 바둑을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얼마나 화렴치하고 얍삽하고 능구렘이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쉽게 얘기하면 한동훈이라는 놈을 끌어들이는 거지 그래 니 뜻대로 그러면 투표에서 한번 해보자 니놈이 얼마나 지지를 많이 받는지 사실은 그게 아닌데 한동훈은 여기저기 만나고 다니니까 아우 대표님 대표님 여러분 당연히 그렇죠 그 예를 들면 우리 같은 민초들 우리 같은 이런 아무런 권력하고 정치와 이해가계가 없는 사람들이야 막 욕을 할 수 있어 이번에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때 막 한동훈에게 이 XXX 하면서 욕하는 그런 일반인들 할 수 있어 하지만 아직까지 권력의 단물을 빼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동훈이를 딱 직접 만나가지고 야 너는 어떻고 왜 맨날 후권날 대통령실에 맨날 반기를 두고 이재명하고 안 싸우고 김정숙하고 안 싸우고 문재인하고 안 싸우고 조국하고 안 싸우고 후권날 김건희 윤석열하고 싸우고 있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님 아유 예 잘하십니다 뭐 이렇게 똥꾸녕을 또 핥는 놈들이 한두 명이겠냐고 속은 아닌데 지진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근데 이놈은 이거를 갖다가 오판을 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거지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반대가 심하니까 이놈이 그러면 여론의 관여 갖다 붙여보자 내가 8대 2는 이길 거다 이런 오판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이제 대통령실이라든지 정치를 오래한 그런 사람들은 이놈을 확실하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거 투표하면 우리가 한동훈한테 질 것 같아 안 돼 안 돼 지금 기사들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막상 딱 그렇게 CC가 돼버리면 한동훈은 그냥 곤두박치 치게 되는 거죠 이놈이 지금 기고만장해갖고 오늘도 보시면 아가래들이 그냥 신이 났어요 뭐 지가 지금 똥통에 빠질지 용암에 빠질지 쓰레기통에 빠질지도 모르고 하는 짓거리 보십시오 한동훈 특별감찰관 반드시 관철될 거다 완전히 지 그 과대망상 자기 주관적인 망상에 빠져있는 거예요 특별감찰관 관철될 것이다 김여사 문제는 11월 내에 매듭 짓겠다 11월 내라는 건 여러분 이거죠 이재명 선거 전 선거 전에 이재명 좀 살려주고 살려주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이라는 거 또 특별감찰관이라는 거를 내세워서 협박질을 하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대통령실에서 잘못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보세요 거짓말인가 11월 15일인가 이제 이재명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재명 선거 전에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되냐 국민을 팔아 이 국민은 우파 국민이겠습니까 이 보수 우파 국민들이 이재명 선거 전에 이 김건희 관련 특검이라든지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겠어요 이건 다 이재명 플러스 민주당 플러스 민주당을 지지하는 좌파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이에요 이거를 국민 요구를 해소해야 된다고 아가리를 털었잖아 그러면서 오늘은 반드시 특별감찰관이 관철될 것이다 김여사 문제는 11월 내에 매듭을 지어야 된다 여기 보시면 당대표 100일 100일 됐나봐요 기자회견에서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11월 내에 먼저 매듭 지어야 할 것들이 있다 그중에 쭉 얘기를 하면서 특별감찰관 김건희 특검 이런 거겠죠 포함된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이 있고 그 문제가 주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얘 머릿속에는 이거예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라는 건 김건희 특검법에 다 포함된 거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별감찰관이라는 거는 문재인 때도 안 만들었다 왜냐하면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어떠한 꼬투리가 하나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야당에서 이거를 갖다가 멍태기를 튀겨가지고 공격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때도 특별감찰관을 만들지 않았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근데 이놈은 야당의 당대표야 우리 쪽이 불리한 거는 줄게차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그럴 것이 이놈이 지금 뭐 당대표 취임 100일이라고 하지만 뭐 한 게 있습니까? 총선 100선화 조작하고 200여일 만에 거의 1년 다 돼갖고 이거를 공개했는데 홍의관 뭐합니까? 조작된 마사지된 총선 100서 이런 거를 국민에게 보고를 하는 놈인데 그러니까 뭐 특별히 내세울 게 없으니까 줄기차게 이제는 나는 좌파로 가야 될 시기인가 보다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이재명 만세를 부르고 이재명 선거 전에 대통령실을 김건의를 압박해서 효부를 보겠다 그거의 본질은 뭡니까? 이것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죠 온리 자기 자신을 위한 한동훈 특검이 발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 장인부터 지 아버지 회사 자기 문제 자기 마누라 문제 다 털리거든 더 나아가서는 박근혜 대통령 증거 조작 탄핵에 대한 그런 문제까지 터지게 되고 그러니까 본인의 특검을 막기 위해서 범죄자 이재명에게 들러붙은 거야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0년 지기 형님이니까 좀 부탁을 해보려고 했더니 야 이 X끼야 꺼져 베기 드시러 X끼야 그리고 이제 싸대기를 X맞고 내끼고 그렇다고 해서 이 자기가 당대표지만 어울리지도 않는 국민의힘 당에서 자기를 보호해 주냐 보호해 주는 듯한 쇼를 하는 이 좌파 쓰레기 내쫓기고 그렇다고 해서 이 자기가 당대표지만 어울리지도 않는 국민의힘 당에서 자기를 보호해 주냐 보호해 주는 듯한 쇼를 하는 이 좌파 쓰레기 기생충들 20명 이거 해봐야 비례대표 깜도 안 되는 그리고 초선들 이것들이 어떻게 이 눈구렁이 같은 중지급 이상 의원들을 상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협박 말고는 할 게 없어요 나 나간다 정의당처럼 캐스팅보트 역할한다 나 저기다 표 다 줘버린다 윤석열 탄핵 시켜버린다 김건희 특검 내가 표 줘갖고 끝내버린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야 얘네 핵심이 특별감찰관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저희가 요청한 저희가 요청한 이라는 게 저희라는 게 이놈이 어울리진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힘당의 당대표예요 그럼 국민의힘당 전체가 아니라 국민의힘당 전 김기현 대표라든지 추경호 원내대표라든지 반대하잖아 대놓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동훈과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 또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라는 거는 그 20여 명의 좌파 쓰레기 기생충들을 말하는 거예요 얘네는 그냥 독립된 이 사기꾼들 국민의힘당이 아니야 그래서 국민을 또 팔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길을 찾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 된다 여러분 국민 눈높이가 뭐야 여러분도 국민이고 저도 국민이죠 국민의힘 당사에 또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한동훈이라는 놈 이 퇴진 집회를 하고 있어요 연일 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입증시켜주는 겁니까 너 나가라는 거야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